배틀, 미급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줄게. 호기, 첫 번째로 연습할 상황은 이거야. 불이야! 불이라고? 걱정 마. 호키가 있으니까 불은 내가 다 꺼줄게. 그만해. 아, 진짜로 불이란 게 아니었구나. 그래. 그치만 고마워. 안전이 제일이니까. 호기, 산재실로 출동이다. 배달이 급할 땐 이 호기가 나서야지. 다녀올게. 어디로 갈까요? 지금 당장 출동하고 싶어요. 그거 잘 됐구나. 하늘아, 필요한 정보를 말해줘. 오늘은 아이슬란드로 가게 될 거야. 무척 멋진 나라지. 화산과 분화구, 그리고 진흙웅덩이도 유명해. 또 이곳에는 엘프나 트롤 같은 상상 속의 존재가 실제로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 우와! 메그너스라는 친구가 거기 사는데 뭘 주문했냐면... 바로 엘프의 집이야! 짠짜라짠! 짠짜라짠! 제자 완성! 됐어. 그럼 다녀올게. 이제 위치로 가서 출동 준비를 하렴, 호기! 호기팩도 같이 출동 준비! 순삭이 dezفي! 슈퍼 인셋 채 orb! 아이슬란드로 출발! 생방송 시작할게요 안녕, 멋진 매그너스의 엘프 찾기 채널에 잘 오셨어요 안녕, 전 매그너스의 엄마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저희 채널을 찾아줄 거예요 핵배였습니다 야호, 왔나봐요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발컴인, 호기! 아이슬란드 오로 환영한다는 듯이야 그래, 알았어, 호기팬 네가 택배를 전해줘 고마워, 호기팬 먼저 전 세계에 있는 내 채널 구독자들한테 인사 좀 해줄래? 안녕, 여러분! 우선 그 유명한 슈퍼잉스 상자를 열어볼게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짜잔! 엘프의 집이에요 이제 곧 엘프들이 산다고 알려진 곳으로 이 집을 가져갈 계획이랍니다 호기가 비행기 최초로 엘프들에게 집을 배달할 거고요 어? 내가? 신난다! 오! 넌 카메라맨을 맡아줘 자, 여기에 슈퍼잉스와 멋진 매그너스 엘프채키 채널 출발할게요! 잘 다녀오렴! 호기랑 꼭 같이 다니고! 어? 엘프한테 집을 배달하는 최초의 비행기? 흠! 이건 내가 돼야지! 호기가 아니라! 헤헤! 다 왔어요! 이 멋진 바위들 속에 엘프들이 산다고 해요 그치만 오늘 우리가 더 멋진 집을 선물할 거랍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마주치기 싫은 상대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트롤 말이에요 트롤은 무섭고 마법도 쓴답니다 어? 고기패시 겁을 먹었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너희가 엘프들한테 최초로 집을 배달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자, 그럼 엘프들을 불러내서 새 집을 선물하기 위해 옛 다위집에 비밀 노크를 해볼게요 안녕, 엘프들아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된 걸 벨컴이네 똑똑똑똑똑 어서 나와, 엘프들아 엘프들아 좋았어, 지금이 기회야 엘프들의 집을 사냥해 주겠어 준비됐지, 걸리는 주먹? 가져와 오예, 역사단 완벽해 어? 나도 봤어, 호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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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주 잘했어, 호기 어? 저게 대체 뭐지? 저, 저거 드론이다 호기패 호기패 야, 이봐, 나 빠졌어 나 좀 꺼내줘 어? 으악 빨리 나 좀 꺼내줘 나 진흙 싫단 말이야 어? 너는 골든보이잖아 트롤이 아니라 네 친구였어 어서 꺼내주자 내 친구? 어, 그게 알았어 일단 꺼내줄게 하나 둘 셋 당겨 오우 여기라 으아 으악 우아 이 지널금 뜨겁잖아 또 더럽고 어? 으악 골든리 주먹 돌아와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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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피해! 큰일 났어, 호기! 뜨거운 증을 이 엘프가 사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제 어떡하지? 슈퍼윙스한테 도움을 청하면 돼! 슈퍼윙스? 그게 맞아! 슈퍼팻도 와서 도와줄 거야! 월드비행본부, 나와라! 안녕, 호기! 아이슬란드는 어때? 큰일 났어요! 뜨거운 증을기 흘러나와서 엘프들이 위험해요! 알았다! 기다리렴, 호기! 곧 슈퍼윙스를 보낼게, 하늘아! 네?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구조전인가요? 슈퍼윙스, 아리! 그렇다면 아리팻도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슈퍼윙스 출동! 큰일 났다! 슈퍼윙스 출동! 유이비! 예쁘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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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는 나한테 맡겨도! 우유! 우와! 아이수! 아리와 아리팻이 갑자! 시간이 없어 니 친구들은 언제쯤 오는 거야 저기 아리랑 아리패다 이젠 문제 없어 슈퍼밍스와 슈퍼패 사건을 해결하러 현장 출동 구조를 시작할게 어른부터 가져와야겠어 여러분 믿어지질 않네요 슈퍼밍스의 구조작전을 직접 보게 되다니 안녕 친구들 준비됐죠? 슈퍼패 변신 파워 아리패 파워 빨판 집개로 변신 포기패 파워 장갑으로 변신 조화 써 시작해보자고 파워 빨판 집개로 변신 액션 포기 잡았어 포기 스피 얼음으로 막기 액션 여기 더 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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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성공! 안 돼! 어? 진흙이 너무 뜨거워서 얼음이 녹고 있어! 걱정 마! 로키가 왔습니까? 로키! 얼음 덩어리 하나만 나한테 넣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알았어! 알았어! 얼음 덩어리 간다! 으악! 반짝반짝 눈 호스 액션! 이거면 될거야! 지럴기 식었어! 야호!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슈퍼 인스! 응! 엘프들이 오늘은 안 나온 건가 봐요! 벨코미는 외치지 못했네요! 하지만 대신 더 멋진 걸 볼 수 있었어요! 슈퍼 인스의 구조작전 말이에요! 응? 흐흐흐흐! 고마워 슈퍼 인스! 덩불의 훌륭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어! 내 엘프 찾기 채널 최고의 영상이 될 거야! 우리도 즐거웠어!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게! 고마워! 잘 가! 슈퍼 인스와 슈퍼패! 지문 완료! 유하teenthkk 구조작전 말이에요! 이목 gefunden! 저도 정롭게 아리 Pope이로 너 pessoal! 한글자막 by 한효정